최근에 아주 따끈따끈한 신간 서적을 내셨습니다. 역사 관련 전문 서적인데 저도 소설같이 읽었어요. 사실은 재밌게. 그때 한참 중국에서 동북공정으로 우리나라에 그 얘기가 전해져가지고 시끄러울 때였는데 언론에도 타고 그 결정적인 어떤 동북공정의 실상을 밝히는 그런 중요한 일을 또 실크로드 답사기관에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. 저기 수교를 92년에 하고 나서 97년에 제가 동북지역에 항일 유족이라든가 고구려 답사를 한 번 간 적이 있습니다. 그때 가서 단동에 있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위아도를 본 적이 한 번 있어요. 그래서 위아도가 왜 저기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지금 현재 압록강 가운데 있는 네. 압록강 가운데 있는 위아도를 보면서 위아도에 저렇게 모래밭이 고려시대에 이성계군이 5만 명이 저기에 주돌할 수 있었을까 그런 궁금증과 의문증을 가지고 들어와서 있으면서 이제 그건 잠깐 잊어먹었죠. 상국지를 계속 다니나 보는데 모 방송사에서 동북공정 취재를 하고 싶다. 중국을 좀 많이 다녀본 사람이면 좋겠다.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수습하면서 저한테까지 왔습니다. 그런데 저한테까지 온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중국 쪽에 대해서 좀 많이 아니까 그걸 좀 가서 잘 안내를 하고 촬영을 했으면 좋겠다. 그런 거였습니다. 그래서 그 당시에 중국의 아는 사람을 지인을 통해서 중국의 동북공정 고구려 동북공정 현장을 찍었는데 그게 2003년 12월입니다. 그때 가서 찍은 게 2003년 12월이고 2004년 1월 1, 2, 3일 날 1, 2, 3일 날 방송을 했습니다. 뉴스로. 지금 중국에서 고구려 동북공정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그야말로 밀착 취재를 한 거죠. 그러면 국내 처음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된 그 계기가 만들어진 거네요. 그래서 제가 그때 가서 그걸 안내를 하고 찍어서 그 당시에 중국이 이렇게 동북공정 고구려 공정을 하고 있다는 걸 1, 2, 3일 연장으로 터뜨리면서 지금은 동북아 역사재단이지만 그 당시에 고구려 역사재단이 연구재단에 생기는 계기가 됐던 것이죠.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정식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셔서 역사학자의 길을 걸으신 계기가 몇 년 전에 지금 말씀하신 이 위화도를 포함한 여말선초의 국경사를 연구를 하셨잖아요. 그 과정을 좀 얘기해 주시죠.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한동안 또 실크로드하고 삼국시에 몰입을 하다가 보다 본격적으로 진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시점이 된 겁니다. 역사에 대한 그러한 어떤 꿈 아니면 우리 강역사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러한 어떤 소망 그런 것들이 융합이 돼서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박사학과정을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97년에 지금의 단동에 가서 봤던 위화도가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겁니다. 그 당시에 본 위화도가 저게 진정한 이성계가 회원한 위화도가 맞는가 하는 의문점을 이제 본격적으로 박사학위 과정을 하면서 첫 번째에 제가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.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제가 국경사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집중해서 하게 되고 제일 첫 번째로 이제 위화되어야 되는 결과를 함께 발표하게 됐던 것입니다.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서 좀 큰 틀에서 정리를 해주세요.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국경사 연구로는 1호 박사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. 그 내용을 조금 소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우리 국경사가 전반적으로 다 중요하지만 제가 이제 학위노문으로 정했던 것이 여말선초입니다. 고려말 조선초인데 고려말 조선초는 우리 한국 역사에서도 중요한 격변기지만 동북아시아 쪽에 있을 때도 굉장히 격변기였습니다. 원나라와 명나라가 교체했군요. 원명 교체기 시기였기 때문에 이 동북아시아가 완전히 격동의 소용도로 휘말릴 때인데 고려의 입장에서는 공민왕 때부터 시작해서 우왕 때 다시 이러한 격동의 시기에 잃어버렸던 원나라 시대 때 잃어버렸던 땅을 되찾겠다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.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래서 우왕이나 채용을 통해서 요동정부도 하고 천령 땅을 차지하려고 했다가 이성계에 의한 위화도 회근으로 좌절이 됐지만 그러한 역사에 의해서 볼 때도 우리의 강역은 지금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압록강과 동강강 선보다는 훨씬 위쪽이었다는 것이죠. 그런 것에 대해서 보다 확고하고 논리적이고 학술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어차피 제가 역사의 학자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강역사를 관심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반인들, 국민들이 볼 때도 가장 이해가 이해를 잘하고 또 논리적인 타당성에 입각해서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딘가 그거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뭐 고조선보다는 훨씬 우리 역사와 가까운 시기. 조선 탄생 시기에 우리 강역사를 알리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여말 선초 시기로 제가 잡았던 것이죠. 그럼 이제 본격적인 책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앞에서도 잠깐 얘기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번에 신간 서적이 책 제목이 아주 흥미롭습니다. 저희들이 이제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위화도의 비밀 우리가 알고 있는 위화도는 가짜다. 우선 그게 궁금증이 가시질 않습니다. 사실 앞에서도 물론 잠깐 언급이 된 건 같은데 좀 얘기를 한번 해 주시죠. 왜 이런 책을 쓰셨는지. 아 제가 이제 97년에 처음으로 이제 위화도를 봤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? 아마 그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현장에 가서 보신 분들 중에 조금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의아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의 압록강 안에 있는 위화도는 하중도라 그래가지고 모래가 쌓여서 돼 있는 평평한 저기입니다. 땅입니다. 압록강 하류에 이제 모래가 쏙 내려오면서 쌓여서 만들어진 거죠. 그런데 그게 지금 높지도 않고 그래서 웬만큼 비가 오면 잠길 수 있는 곳이거든요. 그런데 요동정보를 고려 고려 요동정보를 할 때는 장마철이었습니다. 6월달. 6월달 장마철이었고 5만명이 넘는 고려 군사와 2만 피D 넘는 군마와 또 수레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군량을 실려 수레가. 그러한 많은 군사와 군량 물자들이 지금 있는 위화도에 과연 주두를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첫 번째고 그다음에 장마철 비가 오는데 강 가운데 하중도 모래밭에다가 진을 칠 장군이 과연 있을까 이거는 초급 병사라 하더라도 거기다가 진을 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 동북 지역을 떠따랐다 하는 이성계 장군이 거기다가 진을 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볼 때 위화도는 문제가 있다는 걸 보고 그다음에 국민적으로 너무나 위화도는 잘합니다 우리 역사 지리에서 아까 평양 말씀하셨고 서경 말씀하셨지만 평양 서경보다도 더 잘하는 게 남녀노소 아는 게 꼭 위화도거든요 위화도 회군을 모르는 한국 사람이 없듯이 위화도는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인이면 누구나 다 알고 어디라고 얘기하는 이 위화도가 실질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이 제가 연구한 결과가 있고 그렇다면 이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이 위화도가 잘못된 것을 왜 누구도 다시 바로 잡아서 알려줄 생각을 안 하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제대로 국민들한테 쉽게 쉽고 이해가 빠르게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제목이 조금 자극적이긴 합니다만 사실 그대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위화도는 가짜고 진짜 위화도는 딴 데 있다 그 위화도를 한번 손쉽게 아주 편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책을 한번 써보자 해서 만든 것이 지금 보이는 위화도의 비밀입니다 네 네